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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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지금 작동이 될 때 보시면 작동이 되잖아요 작동이 될 때 여기 led가 깜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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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리죠 그죠 그 여기 있는 버튼이 있는데 어 이게 뭐냐면 어 이게 이게 위에 있는 것은 볼륨 이제 플러스 시키는 거고 밑에 있는 것은 볼륨을 마이너스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이크를 오프 시키는 거고 이거는 소리를 안나오게 하는 거에요 근데 이 마이크 컨트롤 할 수 있는지 버튼까지 있기 때문에 똑딱 똑딱 꺼요 또 플레이 하면 봐봐요 이 상태에서 노래 플레이 까지도 가능해요 지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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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노래도 바로 플레이할 수 있는지 굉장한 녀석이죠 으 아 으 hour 이게 치 booth 4게 지금 뭐 한 노마 원정도 하는데 especially 굉장히 가성비를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이크 이제 수음 능력이나 뭐 이런 경화를 풀 때 왜 어어어어 좋았어 컴온 왜 나 검언이야 보컬만 하면 검언이야 마이크 좀 띄워볼까요? 입가? 요정도 띄워보고 게임하죠? 하나 둘 셋 넷 더 뛰어 하나 둘 셋 넷 지금 마스크 얼굴이 못생겨서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아 날 공격을 하니 얘들아 렛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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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좋아 렛츠고 아휴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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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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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쫒쫒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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디야 돼? 어디갔어? 투명인간이야? 왔어 여기 들어간 거 같아 이리로 어! 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애매한데 야 쟤 핵이잖아 얘 어 이 자식 핵인데 야 너 꺼져 너 핵이잖아 네 뭐 요정도 마이크 지금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아 내가 오니까 이기고 있어 와 이거 신기한데 한 판 더 어차피 뭐 한 판이 뭐야 이거 이겨야지 1 2 어 그렇죠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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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반하기 좋아 백반하기olds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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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야 뭐야 뭐야ㅋㅋ 이거 뭐야 터미네터 됐어 Heritage 죄송합니다 Charter Tree 아 그새 가서 설치를 했구만요 무리야 무리야 다섯 명이서 죽이면 된거지 무리야 야 얘 보고있잖아 지금 봤어? 야 새끼야 이 놈은 새끼가 야 벽을 통과해서 나는 막 그냥 근데 칠칠이야 시빌데스 이런 망할 데스 아머 이겼네요 아머 아머 하여튼 뭐 이렇게 지금 마이크 슬롱을 하고 있는데 모니터링 되는데 지금 깨끗해요 지금 모니터링을 켜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볼륨 있잖아요 마이크 볼륨 하는게 있는데 이게 모니터링과 같이 볼륨이 높아지기 때문에 되게 편해요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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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역시 레벨을 높아 아 문 갑시다 아잉 됐어 좋아 야 안돼 아휴 야 나 두 명 했어 벌써 두 명 해치웠다 어우 힘겹게 두 명 해치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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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막 제공 안에서 저희쪽에서